여러분 친하게 되나봐 마이 디얼 프랜인데 처음 들어봐 이런 말 마이 디얼 프랜 이거였구나 어? 왜? 헉? 아야 했어? 아빠 못 먹었어 미안해 너무 장난치느라고 미안해 그러면 노예 한 번도 할까? 허리 돌리면 장난 아니지? 응 왜? 시끄러? 조용히 해 대답했어 무서워하지마 응 계속 너 따라해? 내가 따라해 따라하지마 응 따라하지마 따라하지마 응 따라하지마 응 응 응 일로 일로 와 아빠한테 와 손 아팠어? 비켜가 그러면 이렇게 아빠가 잘했지? 뭐가 그렇게 슬프지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롤 롤 롤